세 번째 선수 곰봉 연기 노홍실 선수의 연결 노홍실이 아니고 노홍실 여자에요 여자 여잔데 특이하게 수음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자주 웃기고 계시네요 눈이 뭐 채널 돌아가는 건가 또 나오네요 저 거친 저 거친은 몇 명을 하는 건가요 포즈 좋아요 신상이네요 몸만 줄었었는데요 정말 좋아요 축이 좋아요 축이 좋아요 여유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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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있어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충격합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떡해 어떡해 심작하게 아 아 여유있어요 아 여유있어요 아 정말 아 이거 뭐 여유있어요 전유예상 전유예상 아 지금 체조계의 역사가 뒤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기석 새로운 기석 안다다 새록서 안다다 안다다 이럴수 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체조계가 술렁인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웃긴 해요 대단합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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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별 기술 없는데도 말이죠 사람은 굉장히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아 체조계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인가 역사가 바뀌는 순간인가 또 사기치네요 또 사기치네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피씨가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뻐요 이뻐요 공공개의 지각변동입니다 공공개의 지각변동입니다 예 진짜 공공개의 슬람이 전성기를 보는 듯한 예뻐요 예뻐요 정말 한 마리에 백조 같았어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대한민국을 낳고 세계가 사랑한 그녀 너공실 자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저는 일단 웃음적인 면에서는 정말 만점에 가까운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저렇게 공공을 터뜨리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주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황하지 않고 또 침착하게 하시는 모습 앞으로 제가 또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선수 만점 배울 점이 있는 네 너희들 점수가 다 나왔네요 네네 기술 점수 드리겠습니다 기술 점수 그리고 손현재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술 점수 사랑해요 노홍실 1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웃음 점수 10점 만점 이럴 수란인가요 대한민국이 낮고 세계가 열등학교 노홍실 지금까지 만점입니다 정말이죠 오늘 대강 커바 콧밥 선수 코치, 지금 눈에 박힌 건가?